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5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벤버넨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은 2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이 경제대공황과는 다른 성격이다. 전염병 사태가 대공황보다는 자연재해에 훨씬 가깝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급격한 침체 후 빠른 회복을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전염병의 경제적 충격은 1930년대 스타일의 전형적인 공황이라기보다는 큰 눈보라나 자연재해에 훨씬 가깝다며 셧다운 기간 인력과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상당히 빠른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침체 후 빠른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닥터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의 상황은 침체 후 회복을 의미하는 V자형이나 유자형도 장기침체를 뜻하는 L자형도 아닌 금융과 실물시장이 함께 수직으로 하락하는 I자형이라고 남겼는데요. 그는 25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촉발된 경제 침체를 분석하며 대공황 이상의 충격이 예상된다. 이것은 더 강력한 대공황 2.0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현재 전염병 사태로 뉴욕은 공황상태이며 마치 그라운드 제로를 연상케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벤버랭크 전 의장과 루비니 교수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전염병 사태의 빠른 종식만이 경제 회복의 전제라는 것과 충분한 양적 완화 즉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달러 발행액이 최초로 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염병 사태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한 결과로 연준의 보유 자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연방준비경제 데이터에서 25일 발표한 연준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5조 2,54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연준 대차 대조표 상의 자산은 4조 6,682억 달러로 한 주간 5,860억 달러 급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돈 풀기는 이제 시작인데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조 달러 부양 측도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를 더 발행하거나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는 트위터의 금이나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이나 비트코인 등은 투자가 아닌 치명적인 상황을 대비한 보험 정책으로 봐야 한다. 보험료는 그 정책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보험 소유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부터 보호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금은 정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선이라며 금은 40년 전부터 인플레이션 조정 수준으로 돌아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선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덴 모어 헤드 판테라 캐피탈의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에서 태어났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 12개월 안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그들의 현재 포트폴리오에 이슈를 분류하는 데 2에서 3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에서 6개월 동안 부실채권, 거시적 특수상황, 암호화폐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연구할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의 포트폴리오를 핵당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저버는 달러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 있지만 금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 없다고 트위터에 남겼으며 앤서니 폼플리아노 투자자 상관리 회사 모건 크릭의 대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50일도 남지 않았다. 그게 다다.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여러 자명인사들의 트위터를 살펴본 결과 인플레이션, 헵지 상품으로 등장한 자산은 금, 비트코인, 원유, 국채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 여러 상품들의 의견이 헷갈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자산은 금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자산이었지만 많은 반대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과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와는 다르게 다른 경제 지표들과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경제침체 극복의 전제는 전염병 사태의 빠른 종식이라는 점입니다. 또 무제한 달러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과 안전자산으로는 금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